운플러스와 함께 할 열 번째 무당을 찾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엄마 나 운플러스! 운플러스! 딱 100% 간제 구설. 구설이 들었다, 구설. 돈이 있으면 몰래 숨겨야 되고. 아이고,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자중하고 서로 서로 자중하고 조딩이 조심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번 연도까지는 하고 이게 언제 드러날까, 선생님? 이 사람은 찬바람 나면 드러나지.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,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.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치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.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. 재벌가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바닥까지 친다는 말이 있어요. 근데 일반 우리 사람들은 대운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대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지. 그렇죠. 좋아지기 전에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대운이 들어올 때 그거를 받아 먹을 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못 받지.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대운이 들어왔다고 많은 얘기를 듣나 봐. 대운 운이 10년 주기가 있고, 7년이 있고, 5년이 있잖아. 그 운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. 그래요? 꼭 대운이라서 좋은 건 아니죠? 그렇지. 찰나를 잘 자고 해야 되지. 찰나? 그렇지. 찰나. 찬스러워. 타이밍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이분은 과연 대운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. 바로 사주 한번 들어볼게요. 1972년생, 9월 2일생, 여자 김 씨예요. 대운이 들었는데 이거 구설이 들었나? 대운이 들었는데 이거 인간한테 구설 들었나? 대운이 들었는데 직구석에 판란이 나나? 대박. 삼재판란에 이 사람은 뭐든지 짝짝짝짝 안 좋아해야 된다. 짝짝짝짝? 원래 사주로는 식복은 있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재물 창고를 잘 담궈야 돼. 돈이 나가도 나가야 되고 돈은 벌기는 많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번다. 이 사람도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조딩이로 풀어먹고 의사가 되든지 자기 전문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 대운이 들은다 해도 별로 좋은 수는 아니야. 딱 100% 간제 구설. 구설이 들었다, 구설. 맞습니다. 이분은 구설의 연속이에요, 사실.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미칠 것 같아. 왜 짜증나. 지금 현재 마음이? 그런데다가 다혈질도 있어. 고치고치 따지는 것도 있고. 아이고, 얘도 답답하다. 미치겠다. 안절부절. 이건 뭐여? 이 사람은 누구요? 가슴도 답답하고 구설이 100% 났는데. 네, 맞습니다. 이분은 뭐 구설의 아이콘이죠, 사실은요. 그래도 뭐 돈도 벌었고 한 대는 또 재수도 많이 좋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 이야기 할까?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, 선생님. 돈이 있으면 몰래 숨겨야 되고 작년부터 구설이 딱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, 네. 돈 때문에 구설이 휘말려야 되고 그리고 쏙 나왔다, 조왕 씨. 지금은 자중을 해야 되고 상당히 옆에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, 지금. 네. 많이 답답하지, 나는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난 답답해 죽겠다, 지금. 지금 현재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. 그렇지. 춤추고 뛰고 굴려야 되는데 이것도 사주가 네. 내 직성이나 줄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야. 맞아요. 근데 목소리가 커지는 거 보니까 네. 이 사람도 내가 냄내다, 내가 최고다. 맞습니다. 네, 내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다, 이거. 네, 맞아요. 그렇다.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맞습니다. 딱 네 내한테 잘못 걸리면 우할래로 너는 내한테 까인다. 말 잘해라, 이거다. 이 사람은 그런 사주다. 돈을 많이 숨기고 있어. 원래 작년부터 돈을 몰래 숨기든지 그게 드러나야 되고 네. 몰래 숨긴 게 네. 확 드러나가지고 구설이 확 내한테 와야 되고 100% 이 사람은 돈이 네. 밖으로 나가든지 네. 나가야 되는 사람. 그리고 남 밑에는 못 있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대장 노릇을 해야 돼. 맞습니다. 그리고 내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내가 볼 때는 네. 돈이 재물창고가 있으면 그게 드러나는 구설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멀리서 누군가가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 네. 이런 거 이거는 상당히 야같지 맞습니다. 한 마디는 영악하고 또 한 거다. 영악한 거지. 맞어요. 또 목소리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최고야. 맞습니다. 선생님 근데 이분이 지금 돈을 숨겨야 되는데 많이 숨기고 있어, 현재? 원래 작년부터 돈을 숨기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. 작년에 원래? 근데 아직 안 드러났는데 앞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? 이게 돈 문제 때문에 밖에서 구설이 돌았거든. 네. 한 번 돌았어? 돌았거든. 그런 데다가 올해 삼재잖아. 그렇죠. 삼재에 나갈 삼재잖아. 그렇기 때문에 3년 전부터 해서 딱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야 돼서 그게 늦게 드러나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네.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. 자중해야 되는데 음 설치면 안 돼. 지금은 자기가 자중하는 시기야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중 잘하고 있는 거야. 지금 설치는 건 설치지 않는 것 같아. 나도 한 말빨 하고 나도 내가 냄맨인데 어? 그거 저기 자중해야 되지. 말 잘못해서 시끄럽지. 그럼 이번 이것 때문에 나중에라도 뭔가 관제가 될까요? 생길까? 이제 바뀌면 바뀌지. 어떻게? 나쁘게? 나쁘게. 이제 또 한 번 나오지. 아이고 대박. 언제쯤 보이세요? 아이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자중하고 서로 서로 자중하고 조딩이 조심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하니까 이 일이 한없이 시벌하고 싶다. 막 할머니가 막 아이고 직구석 정치 잘못했고 가정 정치 잘못했고 아이고 아이고 금전도 정치 잘못했다. 이것저것이 다 자기는 최고고 똑똑하고 원래 머리가 좋다. 맞습니다. 직구석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모르고 누가 도둑령이고 누가 도둑놈인지 알 수가 없다. 그렇게 나온다 나는. 그래요? 일단 그럼 이번 연도까지는 하고 이게 언제 드러날까 선생님? 이 사람은 찬바람 나면 드러나지. 아 이번 이제 찬바람 나면 찬바람 불 때 서서히 더 그리고 찬바람 날 때 구설이 돌았고 또 그렇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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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바람 날 때 또 돌게 돼 있다. 아 그래요? 이 사람도 돈에 아 이 분 찬바람 불면 돈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바로 말씀드릴게 이번 누구시냐면요 구설의 아이콘이시죠 우리 영부인이신 김건희씨에요 이제 72년생이야? 72년생이에요 나이가 아직 어리네 근데 돈이 좀 문제가 생길려나 지금? 숨겨놓은 게 있잖아 숨겨놓은 게 있어요? 찬바람 불 때 드러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 그게 자중해야 돼 자중 지금 근데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지금 안 나와 계셔 안 빈다고 그렇게 남의 소문은 남의 소문은 3일간다고 숨어있는다고 되나 이미 딱 지금 이분도 그게 있다 아이가 현침살이 있어갖고 말이 현침이잖아 말이 이 말 잘못하면 구설하게 돼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답답해 지금?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지 못 나오지 자중해야 되지 나오면 안 되지 이 분은 지금 나오면 안 돼 일단 찬바람 불 때가 좀 그런 구설이 날 것이다 좀 조용할 때까지 자중해야 돼 그래서 바뀌면 이제 또 달라지지 시기 떼를 기다리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대운이 시기 떼기가 있는 거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시기 떼를 재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? 내가 운이 어디 가서 막혔으면 도로가 막혀서 차 끌고 나가봐라 다 막혔지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운이 조금 자중되고 구설이 어 좀 자중될 때 나오는 거지 음 지금 떼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되겠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바람 불 때 돈에 대한 구설이 또 날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꾸 외모로 불어넣어 내 조정에서 아까는 진짜 맞든 안 맞든 내 입에서 다 왔다 알겠습니다 자꾸 물어보지 못해 피디님이 왜 자꾸 핸말도 하고 핸말도 하고 하는데 구속자님들은 이걸 듣기를 원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